6시 50분 으으윽.. 애가 떴어 너무 많이 먹고 근데 또 조식을 먹어야 돼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운동에 왔어요 헬스장에 왔어요 저기 이쪽이에요 펜스감이 엄청 좋아요 일단 러닝머신을 입을거에요 쌀가루 쌀가루 50초 50초 안녕 이제 저 줄 먹으러 가요 네 엄마가 해줘 아빠가 뽀뽀해줘 엄마 뽀뽀해줘 아빠? 네 싫어 하은이가 해줘 싫어 하은이 좋아요 뽀뽀해봐 됐다 하은이 더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네 우리 키카 가자 키카 키카 갈까요? 네 밥 먹고 가요 우리 키카 네 해야잖아 네 조심 먹으러 가요 고맙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가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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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만 먹려나왔네 엄마꺼 이거 냉면 커피 아빠는 가지러 갔어요 지금 두번째 접시 세번째 접시 머리 한번 넘기고 이번엔 빵식이네요 네번째 하은이는 시리얼 먹방중입니다 다섯번째 미리 디저트를 떠놓고 다시 갔어요 여기 빵이 있는데 또 빵을 뜨고 있어요 여덟 요거트 셋 넷 여덟 요거트 아주 요거트 작사를 냅니다 하늘도 오늘 아주 잘 먹네요 주스 에디 주스 다 먹었어 여기 아미 아미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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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기 전 마지막 수영 하니 수영할거야? 짠짠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아빠랑 들어가 봐 아빠가 온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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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